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지난달 30일 평택호 관광단지 1원에 위치한 한국 소리터에 한국 근현대 음악관이 개관했습니다. 그간 국내에는 우리의 근현대 음악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요. 이번 한국 근현대 음악관 개관을 계기로 한국 근현대 음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한국 근현대 음악관에서 K-POP의 뿌리와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활약했던 종합 예술인들의 삶을 재조명해 우리 음악의 전통과 발전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 음악관은 당초 올 7월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전문적인 자료의 고증과 효과적인 전시 공간 구성 등을 이유로 조금 늦게 개관했다고 합니다. 한국 근현대 음악관은 7천여 권의 장서와 7만여 점의 근현대 음악 사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교육 공간과 복합 전시 문화 공간을 갖췄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요. 근현대 음악을 중심으로 한 대상별 강좌와 관연 소공연 등 음악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과 근현대 음악 자료들을 활용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 공유 공간을 활용한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그것입니다. 한국 근현대 음악관은 월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주말과 평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통음악에서 현대음악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음악 세계를 살펴보고 체험해보는 한국 근현대 음악관으로 나들이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택호 관광단지 수변을 산책하는 즐거움도 함께 만끽하면 더 좋겠죠. 이상 한 주간 경기 지역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리는 인사이트 K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